누가 왔다갔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거 뭐야? 아니 여러분도 분명히 봤잖아요 없어 없어 없어요 진짜 없어 진짜 누구십니까? 뭐야 거기 누구세요? 무슨 일을 하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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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나도 똑같이 해주겠어. 그럼 나도 똑같이 해줘. 여기 있는 물건 싹 부숴버릴거야. 싹 태워버리고. 내가 싹 태워버린다.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여기는 안돼. 여기는 안돼. 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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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가지고.. 누군지? 할매가 아니면.. 어? 잠깐만 오케이.. 여러분들.. 여자네.. 젊은 여자.. 젊은 여자네.. 젊은 여자네.. 젊은 여자네.. 젊은 여자네.. 제발 그.. 고비로 выглядеть.. 4월 10일 97일 닷 8월 19일 도자 도자 이거냐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젊은 여자.. 소리 집중.. 몰아간다.. 방금 뭐라 했어? 방금 뭐라 했어? 방금 뭐라고? 뭐라고? 소리.. 자꾸 누군가.. 방금 뭐라고? 일명 잡기부적입니다 잡기가 생겼죠? 통화할지 안 통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몇개월 만에 부적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적의 용도는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효과는 미미해요 부적은 어떤 부적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콜이는 족밥입니다 무당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냥 임시방팬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여러분들이 부적을 몸에다 지니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가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족밥이에요 안되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되겠어요 방금 전에 저기 있어 누가 발소리인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누가 저기 창문 닫았거든요 나 쳐다보다가 건너편에서 잠시만 한번 신고 들어왔어 저기 유리창 보이죠? 저기 방금 문 닫았거든요 밖으로 오빠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 좋아요